이게 사실 명태균씨가 저희가 방금 조은희 의원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 개인적으로 의원이 했다고 하기에는 또 하나 크게 지금 나와있는 이슈가 여의도 연구원장도 지방선거 때 명태균씨 위량국연구소에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의도 연구원 자체가 여론조사 기능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여론조사 회사도 아니고 창원에 있는 그 작은 회사에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을까? 심지어 용역비로 3천만 원도 지급을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 의원님도 이 기사를 보셨을 텐데 21년에 의뢰한 거는 명태균씨의 돈벌이를 시켜주려고 했나? 근데 22년도에는 돈을 안 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여의도 연구원과의 관계에 계속 추적해 들어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조사 과정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인적 교류는 없었을까? 인적 교류? 명태균씨 또는 명태균씨와 친한 사람이 명태균씨를 통해서 지상욱 원장을 통해서 여의도 연구원에 들어가지는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명태균씨가 대선 끝난 다음에 저희가 공개한 6월 녹취에 보면 김영선 5선 의원을 막 쥐잡듯이 화내는 거 네. 화내는 녹취가 있잖아요. 오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 부분 그때 명태균씨가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 얘기가 나옵니다. 청와대한테서 받아서 여론조사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한겨레신문이 취재해서 비선여의도연구원이라고 네이밍을 했어요. 딱 떨어지는 네이밍 같아요. 여의도연구원하고 그런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명태균이 명태균 머리에서 해도 제가 뭐 잘못했나요? 질문을 핸드폰이 핸드폰도 지금 듣고 있었네요. 마음의 소리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명태균이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게 그냥 허황된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라 거의 성사단계까지 갔던 매우 구체적으로 준비됐던 사업 같고요.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이준석 징계가 같이 맞물리면서 명태균씨가 그 사업을 성사시키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영선의 반대 때문에 못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 그 관계를 보면 역학관계를 보면 이거 이상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주섬주섬 어디서 자꾸 꺼내시네 이거 단독으로 하나 떠가지고 봤는데 그거 찾으실 동안 2021년 11월에 실시된 대선 후보 국민의힘 본 경선 조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조사기관으로 여의도 연구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 그럼 그건 아까 어떤 연결성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더 취재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취재를 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요 지금 들어오기 전에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들어오기 전에 단독으로 노컷에서인가 하나 떠가지고 제가 봤더니 강혜경 씨가 이제 검찰에 가서 얘기한 게 21년 1월에 김영선 사무실에서 명태균 씨가 당시 이제 윤석열을 소개시켜달라고 해가지고 21년 3월에 김영선이 소개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윤석열 그 당시 총장을 총장 시절에 이미 만났다? 네. 총장 시절에 21년 3월에 김영선이 소개를 시켜줬다.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함께 알게 됐다. 이 단독 취재가 나왔다고요. 아까 보도 나온 내용도 살펴보면 김종인보다 윤석열을 먼저 알았다는 검찰 진술이 있다고 보도가 나왔거든요. 영태균 씨는 20년 9월경부터 알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네. 맞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1년 7월에? 김종인 씨는 좀 축소하고 있는 거고 명태균 씨는 2년이 더 오래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적어도 2020년 9월부터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진짜 날짜도 그렇고 녹취도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는 게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아니면 통화 녹음 파일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 이슈에 대해서 집중을 못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 이슈를 계속 보면서 핵심은 결국은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의 관계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윤석열, 김건희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내용들이 보강할 수 있는지가 나온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오는 패턴들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조은희 의원의 경우에도 비슷하고 그리고 조은희 의원에 대해서 공천을 주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과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이 관계에서 있었던 여러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좀 패턴이 비슷해서 그 부분이 좀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은 너무 헷갈리거든요. 이게 보면서 사실은 너무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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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